떡, 떡볶이는 안 보이네. 시간이 지금...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빠 한참 서 있었네. 한참 연습했는데, 우리. 두 개요. 두 개요? 네. 저것도 좀 말이 좀 삽혀야 되는데. 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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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게. 아빠. 아빠 너무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야? 너, 너 이것도 먹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멀리서. 채연아. 이러니까 나는. 큰일 난 줄 알았구나. 아빠 지금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랬는데, 표정을 보니까 아니어서. 나 놀랐어, 아빠. 너 올라오기 전에. 아빠 뛰어왔어? 아빠 고마워. 아니, 아버님 좀 본인이 드실 것도 좀 사오시지, 왜. 더 추가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줄이 또 서 있고. 맞아, 맞아. 빨리 하나 먹어. 응, 엉검 떡볶이. 그래? 응. 맛있어, 아빠.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배고팠거든요. 아, 다행이다. 오늘 와서 보니까. 눈물 나려고 그래. 그래? 그래도 고생했어. 연희야, 빨리 해야지. 드디어? 아빠 여기서 자리 잡고 있으면은. 너 올라가는 데까지 안 먹어. 그래? 너무 먹고. 아아. 제가 감기가 아직 다 안 났어가지고. 벌써 며칠째 여행을 돼 있는 게. 날 사랑한다 한마디 말자 하지 못한 채. 사랑할 적에도 없는 건가.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무대 옆에서. 거기서. 뒤에서. 스탠바이 하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스탠바이 하고 나오세요? 스탠바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어가지고. 올라가겠네. 여기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내려와. 난 몰랐었어. 난 궁금했어. 니 핸드폰에 찍힌 여자 전화번호. 이게 데뷔곡이죠? 네. 이게 데뷔곡이에요.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되게 큰 무대에 쓴 거여서. 감사합니다. 신나, 신나. 멋있어. 그러니까. 특히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로 조금 더 이뻐요. 사진 찍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연희가 16년, 17년 동안 저런 일을 수없이 했을 텐데 하는 대견스럽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제목이 나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소요시네요. 많은 분들이 나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둘이. 둘이서. 춤추면서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관객을 더 유도해야지, 신나게 해야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더 열심히 한 건 있어요. 평상시보다. 대단하시다. 기분이 예쁘다.